좋은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쉬웠어 김지연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아니 미리 주문도 엄청 받았었는데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니 스키니 텀블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돌풍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2018년 홈 앤 쇼핑 무려 14회가 매진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6만 7천 개가 판매가 될 정도로 대단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키니 텀블러. 오늘 하나도 아니고 1 플러스 1으로 가져가시는데 4만 4천 8백 20원이에요. 하나 가격이 3만 9천 8백 원인데 가격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최초입니다. 네. 방송에서만 휘겔리 핸드백까지 경품 테스트 열어드릴게요. 날씨가 더워져서 육아 하나 장만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 스키니 텀블러와 더불어서 좋은 조건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홈 앤 쇼핑 단독 방송으로 보여드립니다. 아니 대체 뭐길래 텀블러가 그냥 다들 비슷비슷하지. 스키니 텀블러는 대체 뭐길래 이렇게 14회나 매진이 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오리가 쫙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시원시원하게 싹싹싹 갈아들이는 게 바로 스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 스텐니 스텐으로 딱 되어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날이 회오리 날이 있는데요. 보시면 금세 켜자마자 회오리를 쫙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여기다 얼음 넣고 시원한 거 따뜻한 거 뭐 그냥 미지근한 거 다 넣으셔도요. 기가 막히게 잘 갈아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안쪽을 잠깐 보시면 고객님 이 구조가 남달라요. 지금 보시면 스테인리스로 되어있고 이중으로 진공 단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온 보냉까지 시원하게 그리고 여기에 고객님 따뜻하게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시원시원해. 이렇게 쫙쫙 잘 돌아가니까 섞어주는 힘이 좋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선씨 좀 먹고 나가야지. 미숟가락 좀 먹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것저것 엉겨붙었던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가 뭐 이런 거 하나 섞으려고 해도 정말 어려웠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딱 하나씩 넣었고요. 물을 한번 싹 부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저을 때 이 안쪽에다 숟가락 집어넣고 계속 벽에다 문 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섞어볼까요. 지금 보시면 쭉 돌아갑니다. 금세. 말 그대로 별명도 5초예요. 5초. 5초 텀블러.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금세 갈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앞쪽에다 쭉 덜어볼 텐데 고객님. 한번 보세요. 금세 싹 갈리고요. 앞쪽에 덜어볼게요. 아니 스키니 텀블러는 원터치로 버튼 한번 눌러줬는데 저는 신나게 팔 아프게 흔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바로 보세요. 보세요. 어머. 저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색도 좀 달라요. 안쪽에만 보시면. 그럼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죠. 어머 아래쪽에. 여기 깨끗한데 이쪽은 이렇게 떡져가지고. 요거 때문에. 숟가락 맛이 조금 더 맹맹하고. 여기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어우 진짜 잘 섞이지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하는데 스키니 텀블러는 깨끗하게 맛있게 섞어준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돼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자사 모델보다 무려 용량이 쭉쭉쭉 커졌습니다. 그래서 500ml.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가지 시원한 음료를 딱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뭐예요. 커피. 커피. 커피 패널을 써오는데. 커피도요. 은근히 잘 안 섞일 때가 많아요. 그럼요. 이제 날 따뜻해져서. 그리고 나두기 가실 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아니 이거 따로 숟가락 필요한가. 네. 젓가락으로 좀 돌려볼까. 그거 없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초 스피드 강력하게. 쉐이킹 섞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회오리로 착착착착 섞어드릴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해드릴 거고 앞에다 부어볼게요. 지금 쭉 한번 섞어보면요. 요렇게 잘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들 정말 기가 막히게 쫙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시원시원하다.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안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쫙 섞여서 나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아이고 좋다. 여기에 혹시 애들 좋아하는 나들이 가실 때도. 맞아요. 베이드 같은 거 하실 때도 너무 좋잖아요. 이게 레몬에이드 같은 경우에도 잘 안 섞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몇 번씩 숟가락으로 휘젓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버튼만 싹 한번 눌러주시면. 쭉 돌아가면서 시원시원하게 회오리로 싹싹싹싹 섞어드릴 거예요. 회오리 치는 거 지금 보세요 고객님. 그러니까요. 이대로 들고 다니다가 우리가 아래에 가라앉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대로 들고 다니다가 가라앉았을 것 같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오리가 치니까. 얼마나 잘 섞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우 회오리.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레몬에이드 보세요. 이 레몬에다가 시원하게. 오우 색 봐봐 색 봐봐. 오우 말든 하늘 같아요. 와 쨍하게 시원하게 맛있게. 보온보냉의 효과까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고객님 시원하고요. 네. 세척도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레몬에이드가요. 약간 좀 달짝지근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럼 설거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고객님 약간 뜨끈한 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딱 숫자만 세시고. 5초 텀블러입니다. 딱 이렇게 하신 다음에 꺼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다 쑥 부어내시면. 이것도 세척이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 쓰시기 너무나 좋고 안쪽 보세요.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니까. 고객님들 언제 어디서든 시원시원한 음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단백질 파우더 이제 몸매 관리하신다고 많이 드시는데. 잘 안 섞이면 이거 나중에 거의 씹어먹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부터 시작해서 뭐 녹차가루 다양한 청까지. 네. 이렇게 해서 고객님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뭐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 무조건 들어오세요. 자. 조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얼마? 39,800원. 네. 그런데 오늘 고객님. 44,820원에 두 개 원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여기 핸디팬. 야 핸디팬. 날 싸워지니까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보세요 보세요.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핸디팬까지 경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시원하게 음료 드실 수 있는 스키니 함께 해보세요. 그럼요 고객님. 이 시즌에 두 개 다 필수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모든 조건 방송에서는 가능합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오리지널 스키니 텀블러. 2018년 홈 앤 쇼핑. 14회 매진 26만 7천 개 판매. 2018년 홈 앤 쇼핑.